다시 한 번 아이러스에게 박수 쳐주세요 마지막 무대로 가기 전에 여기서 선물 안 뽑으면 다들 아쉬우시죠? 안 아쉬우세요? 아쉬워요 그럼 그럼 홍진기 장모님과 임근수 목사님께서 총 5명을 추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8번 138번 18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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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8번 188번 113번 113번 으아악! 우연이 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3번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잘 먹었습니다! 오늘 수정 끝! 감사합니다.